구도심과 신도심, 도시와 농어촌학교 불균형 문제는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에 앞서 정부와 자치단체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고착화된 현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서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3년 개교한 강릉 송양초등학교입니다. 농촌학교로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난 2006년 전교생 수가 23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오랜 전통의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자 지역사회와 동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외국어 특화학교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전교생에게 뉴질랜드 문화교육 어학영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격 조건을 걸었습니다. 학부모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0년도 안 돼 학생 수가 6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영어는 주당 4시간, 중국어, 일본어는 주당 2시간씩 원어민 선생님 7분이 아동 지도에 함께하고요.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송양 초등학교 사례는 농어촌과 구도심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인 셈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적절하게 나눠지면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농어촌과 구도심을 살리는 기폭제 역할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가 원도심이라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나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그 젊은 분들이 대부분 다 이사를 가게 될 테고 그러면 여기가 더 고령화될 거고 구도심과 농어촌 학교로 다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예산 투입이 우선인데 도내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가 269곳에 달해 빠듯한 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마저 농어촌 읍면학교에 집중되면서 구도심 소규모 학교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문제라고 해서 교육 당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것과 함께 그 주변 지역에 그런 교육 서비스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갤러리 이런 복지 서비스들이나 문화 서비스들.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비정한 경제 논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